성경말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요하께서 바할 보호레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할 보호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요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으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주 우리 하나님 요하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축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요하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요하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완전한 말씀과 항상 동행하라입니다 완전한 말씀과 항상 동행하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또 한 주 한 주의 생활들이 마치 전쟁터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현장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압축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읽은 신명기입니다 가난한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집중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제 앞으로 너희가 가난한 땅을 정복할 것인데 그 정복의 비밀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선구처럼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기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내 마음을 거기에 두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왜 독서실을 가고 왜 유학을 가겠습니까 집에 있으면 자꾸 냉장고 뒤벼보고 책상 정리하고 TV, 인터넷 보고 환경 자체가 공부할 수 없도록 만드는 유혹이 많기 때문이죠 한국에 남아있으면 계속해서 한국말을 쓰니까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역시 내가 말씀을 받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 나름대로의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을 받고 대회에 참석하고 수련에 가는 겁니다 안 되지만 개인 정시 기도를 이 시간 저 시간 바꿔가면서 또 장소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면서 부단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말씀을 받는 시간을 내 나름대로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 말씀에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에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슬픈 것도 금방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어떤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가져도 금방 그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죽을 것 같았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조심 안 하기 때문이죠 잊어버리지 말라 한 이유는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와 또 우리 주변과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한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 형상을 날마다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세상에 쫓겨 살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조차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또 무한히 누릴 것이 영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득 차심으로 우리가 생령이 되었죠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서 어쩐 날은 교회에 오는 것이 귀찮을 정도로 당연시 되어버렸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영적인 존재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들은 당연히 무한한 생명력을 가진 말씀을 공급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불에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몸 자체가 말씀으로 지은 받았고 하나님 당신도 말씀이시며 그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 나와 가까이에 또 내가 말씀을 찾아가는 그런 생활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 완전한 말씀과 항상 동행하면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두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고 그 어떤 말도 내게 힘이 되지 않을 때 정말 철저히 외롭고 나는 이제 아무 희망이 없고 낙이 없구나라고 정말 마음에 저 밑바닥까지 갔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쩜 이렇게 내 상황과 똑같은지 내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 주고 알 수 없는 힘들이 올라오는 느낌들을 한 번은 받으셨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씀인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한 역사의 기록일 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너무 맞다는 거죠 그리고 왜인지 모르겠으나 내게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힘듦으로 지옥 같은 곳으로 몰아가셔야 되겠습니까 평상시에 내가 응답 받으면서 증거를 누리면서 말씀과 함께함으로 이제 더 이상 나를 위로하고 힘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힘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내가 먼저 누리고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려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 세계보금만을 품고 2, 3, 7과 5천 종족을 향해 전달하는 그런 말씀 받는 그 정도의 수준은 이제 되어야 되는 지난 세월들이었습니다 숱하게 훈련받고 숱하게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전도현장에 나가서 캠프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말씀과 항상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날마다 새 은혜로 살아가라 날마다 새 은혜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매일 우리가 눈 뜨자마자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일 겁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을 하루의 삶을 하나님 말씀 받는 성경구절 한 절이라도 내가 읽고 시작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실 겁니다 내가 만나야 될 사람 오늘 당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말씀을 주는 게 과학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새신받았는데 오늘 내가 접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당할 일에 대한 그 해답인 말씀을 당연히 미리 주신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내 생각부터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말씀을 받아도 우리 인간은 나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는 그런 이상한 체질 가운데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끌어와서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은 이것의 전쟁이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생각이냐 싸우는 것이죠 내게 좋으면 받고 내게 싫으면 내뱉는 그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의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위로죠 천지만문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람의 말처럼 듣는다면 우리 손해지 않겠습니까 지금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편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가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고림도우서 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전에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습니다 아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라는 거죠 빨리 깨달을수록 이 얘기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나의 경험으로는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의 노하우로는 앞으로 남은 삶을 책임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때쯤 돈을 모아서 이때쯤 이런 일을 하면 되겠다 이런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어차피 나는 모르니까 막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기대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되니까 포기해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안되니까 하나님이 그리소를 보내주셨구나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인도하시는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세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전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어떤 걸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었다 했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했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또 설레고 자랑스럽겠습니까 그가 아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기록하고 집에 와서 자랑하고 곱씹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 빛의 능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붙잡고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받은 말씀 가운데서 내 생각을 싹 빼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구한 것이 무엇인지 그냥 확인하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무감각해서 무기력해서 무능력해서 그 쉬운 기도도 못한다면 그냥 받은 말씀 그대로 읽어서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속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며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모든 것을 찾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날마다 새해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에서 확인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장에서 확인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계보그마를 향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가난한 땅 앞에서 이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대구에 그것도 상인동에 이 작은 곳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2, 3, 7 나라와 5천 종족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왜냐 거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 현장이 필요한 것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그 땅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기분 내 감정 나의 상황과 여건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에 반드시 조주받는다고 기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의 막힌 담들 나의 경제, 나의 건강, 인간관계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이기에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브리스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전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불꽃같은 눈동자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지켜보고 계시겠죠 내가 지금 사람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에 가는데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께서 급히 모든 막힌 담을 열고 길을 열어주시고 내 우둔한 입술까지 주장하셔서 저 사람에게 딱 맞는 그런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향기요 심장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우리가 심부름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말씀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하거나 뺄 거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뭐 중간에 뭐 할 거 없이 그냥 파이프처럼 생명수가 흘러나오면 그대로 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으로 막 녹슬고 막 구겨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받은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모하베 아카나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조해라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발람이 자기 육신적인 안이와 출세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그 일을 행하게 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겁도 없이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이만큼 내 생각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까 반대로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현장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어떤 것도 거리낄 것도 거칠 것도 없습니다 말씀 받고 금방 잊어버리고 내 식대로 해석하는 체질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고 부단히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우리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기에 하나님은 후대 랩런트를 키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각인들 뿌리 내린 거 체지된 거 보면서 우리 후대들을 그대로 키우지 말고 다르게 키우라는 겁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받지 못한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껏 전달해서 그가 내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기를 소원하심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알류티시다 랩런트다 OMC다 우리의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필요하면 경제까지 올인하면서 이렇게 후대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부단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모델로 서주셔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거라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다른 의식주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말씀부터 잡기 바랍니다 나태봉 10장 19절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너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할 말을 가르친다 했어요 우리 후대들 앞에서도 세상 말 불신앙적인 말 교회의 흉을 보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부부간에 나누는 대화 속에서 현장에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런 불신앙의 말 절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을 주신다 했으니까 필요한 말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부터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부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고 기도부터 하셔야 되죠 신문기 4장 4절 말씀 여하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들만 마지막까지 승리했습니다 말씀을 뱉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폭락만 난 시대죠 희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과 정보들은 매일매일 쏟아지지만 이것들로 이 땅의 재앙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한 것이죠 폭락을 잠잠케 하는 말씀 생명되시고 빛되시고 창조의 그 말씀을 오늘 증거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그때 매일매일 순간순간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현장과 시대 우리 후대와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번 한 주간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약속 붙잡고 후대운동 시대운동 또 치유운동에 237 선교운동에 주역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임 목사님과 언론 목사님의 사회과 어려움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부교육자분들 영광 가지고 다섯 가지 기초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인들과 모든 교회 직분자분들 미래를 본 중직자로서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의 사명 마음껏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놓고 또 237 나라 5천 종족 차세대 다민족 TCK에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단 전기총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년도 가을학기 중직자대학원을 등록 중에 있습니다 또 비대면 시대 치유개인화 모임이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60세 이상 모든 성도분들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237 화요 제자 훈련이 9월 28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총회와 대학원 또 모임과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런 제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끝으로 교회 내 즐거워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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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